군사부일체, 스승은 임금이나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 라는 뜻입니다. 이들에게 이분 은혜가 같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전 유교시대에 임금과 아버지의 위상은 더할 나위 없이 높은 것이었으니 스승 즉 선생님을 얼마나 중히 여겼는지 알 수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교사는 절대적인 존재로서 존경받는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교사의 위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직 교사에 대한 직업선호도는 높게 유지되고 있지만 사회에서 교사의 위상은 날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사회적으로도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과거 당당했던 교사의 위상이 왜 하락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자료로 확인된 바도 있지만 제가 추정한 것도 있으니 감안하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초중등 교원 수는 50만 명이고 이중 유치원 교사를 제외하면 44만 명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초중등 학생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교사 수는 이에 반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교사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얘기는 그렇지 못합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외에 학부모들의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각종 행정 업무 때문에 교사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얘기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요즘 교사들의 어려움은 학부모들로부터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과거 5, 6명의 자식들을 키울 때는 부모들이 별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컸었는데 자식이 한두 명으로 줄어드니 이제는 부모들이 더 신경 쓰게 되고 따라서 과거 많은 자식을 키울 때보다 더 어려워진 현상과 같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교사의 지위는 언제부터 떨어지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와 같이 살펴봐야 합니다. 5, 60년대 한국은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했고 취직할 것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교사라는 일자리는 매우 좋은 직업군에 속했습니다. 보시다시피 1960년대 교사는 은행원 못지않은 인기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70년대 이후 산업이 발전하면서 상대적으로 대기업의 엔지니어들의 인기가 올라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사를 앞선 직업군은 시대에 맞게 생겨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교사는 전통적으로 인기 직업의 위상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것은 현재도 마찬가지죠. 특히 여성 교사는 결혼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이기도 합니다. 대신 남자 교사는 어떨까요? 남자 교사의 위상이야말로 실제 교사들의 위상을 나타내준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교사들이 출산과 직업 안정성 때문에 높은 대우를 받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죠. 교사는 그대로 있는데 사회는 발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키가 175cm인 남자가 있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는 키가 큰 편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 평균 신장이 증가하자 그의 키는 중간밖에 가지 못하게 됩니다. 교사의 위상도 비슷한 경우라 할 것입니다. 교사는 예전이나 현재나 공무원 또는 사립교원으로서 일정한 수준의 급여와 신분 안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교사에 비해 낮은 대우를 받았던 직업들이 높은 소득과 사회적 위상을 획득합니다. 과거 공부 잘하던 고등학생들이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을 갔다면 이제 그들은 공대나 상대를 졸업 후 대기업이나 금융회사를 갑니다. 그곳이 장례성도 있고 연봉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전 교사는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였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대학 졸업자의 비율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학부모들도 웬만하면 다들 대학을 졸업했고 교사보다 명문대를 다닌 사람도 많으며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사는 예전이면 가장 고학력의 직업군이었으나 현재는 평균 정도의 학력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은 경제적으로도 교사들보다 우위에 있기도 합니다. 이번 문제가 발생한 학교를 보더라도 그들은 교사들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교사에게 보냈을 뿐 교사들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그들이 교사를 신뢰했다면 그들의 아이들에게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했을 것입니다. 대신에 부모들은 아이의 말을 믿고 교사들에게 따지고 학부모끼리의 갈등도 교사에게 미뤘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말 안 듣는 아이를 교사에게 잘 가르치라 하고 학부모 간의 갈등은 스스로 회피했습니다. 그런 학부모를 쉽게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아이들 중에는 말을 안 듣는 아이들도 있고 집에서 제대로 가르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를 가르치는 것도 교사의 역할입니다. 아이 때문에 학부모끼리 싸울 수도 없는 일이지요. 하지만 교사는요. 그걸 해결할 만한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였다면 학부모는 담임교사에게 조금 더 협조적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건과 같은 일이 시골 어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일어났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곳의 아이와 선생님이 도시에 있는 아이나 선생님과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골의 학부모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의 위상 변화는 선생님들의 책임도 일부 있습니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교사들은 과거처럼 권위를 갖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강의가 가능해진 것도 큰 환경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 변화된 체계에 맞춰 학생들에 대한 지도 방식이나 교과 수업 방식을 개선하고 현실에 맞췄어야 했습니다. 교사들이 노력을 했겠지만 국외자들은 그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대신 학교 교과 수업은 학원 선생에게 맡겨놓고 수업을 등한시한다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이 강화된 것도 한편으로는 교사들의 권위주의적인 지도 방식에 있다고 합니다. 뒤늦게 교권을 되찾고자 하는데 그것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교사에게만 요구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교사로서의 소명감이 열버진 것도 큰 이유 같습니다. 얘기하다 보니 교사의 어려움, 더 나아가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외자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이런데 현장에서는 더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의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교육당국과 교사, 학부모들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교사, 학부의 지혜